안녕하세요. 오늘은 리스트 자료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. 리스트 자료명이라는 거는 어 일단 자료명을 리스트라고 표현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일단 리스트를 어떻게 만들고 사용할까요? 일단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은 짱 뭐 리스트명을 어디로 해볼게요. 음 일단 요소 1, 1, 1 그다음에 3, 5, 7, 9 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이게 뭐 리스트만의 끝이에요. 그래서 해줘야 되는 게 리스트명은 그리고 그다음에 가로 그다음에 네 뭐 계속 가주시면 돼요. 이렇게 안되고 싶은 정도까지 음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 해줘야 되는 게 A 는 사져된 게 아니라 알아야 되는 거죠. A는 이렇게 해보고 그다음에 b는 b는 1, 2, 3 음, 이렇게 됐다 다음에 또 C는 C는 첫 번째로는 Life 근데 요 안에서도 할 때도, 작업할 때도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Life 그리고 Is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? To 하고 네, 일단 이렇게 있다 하고 C가 다음에 마지막으로 D는 네, D는 이렇게 가고 1, 2, 남의 Life 1, 2, 남의 Life 1, 2, 남의 Life 그 다음에 이거 일단 마지막으로 E, 음 1, 2, 남의 Life 뭐 아무거나 1, 2, 남의 Life 일단 여기서 제가 지금 이런 얘들을 보여드리는 게 아, 이것들 다 얘들이에요 이런 얘들을 보여드리는 게 뭐 그냥 아무렇게나 뭐 어떤 수비를 그냥 다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, 여기서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일단 여기 이렇게 떴죠 그럼 여기에 한 칸 일부 이렇게 괄호, 대괄호에 넣을 수 있어요 여기 안에 또 뭐 아무거나 이렇게 이렇게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일단 리스트들 얘들인데 그럼 이번에는 리스트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한 번 배워볼게요 그럼 일단 A는 1, 2, 3 이런 거 하면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A 그럼 이렇게 하면 1, 2, 3이 나오죠 이런 거예요 이번엔 또 A 요것도 그거랑 똑같이 A에서 0 그니까 첫 번째 거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숫자는 1이죠 저 이것도 할 수가 있어요 좀 네 네 A에서 0 더하기 A 3 은 없죠 2 이렇게 해보면 1 더하기 3은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A가 A에서 마이너스 1을 또 해보면 또 똑같이 3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A는 일단 여기에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게 있죠 요거는 요거는 이 안에 리스트가 있잖아요 이 리스트에 1223.23과 2와 라이 요거 자체는 똑같은 약간 좀 정극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첫 번째 거를 또 2,1을 구하면 이게 나오고 2,2 이거 2,3은 이거 전체가 다 나오는 거죠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또 이걸 할 수가 있어요 2에서 2에서 3,2에서 2,2 2,20 2,2 10,2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그냥 마이너스 1 맨 뒤에 꺼에서 0 네 앞에 꺼 그러면 라이프가 나오겠죠 이번에는 또 리스트를 한 번 더 해볼게요 A는 1,2,3 플러스 정해져있으니까 A B도 1,2,3 정해져있죠 B는 좀 바꿀게요 B 기다렸어요 여기에서 무엇을 할건지나 그러면 A 더하기 B를 해볼게요 1,2,3,1,2,3 아 제가 여기서 똑같이 또 1,2,3 해버렸네요 1,2,3,6,4,5,6 1,2,3,4,5,6이 날거에요 이번에는 A 곱하기 B가 되는지 또 한 번 확인을 해볼게요 근데 이것도 벌써 뭐 아시겠지만 되지않습니다 이번에는 리스트를 근데 반복은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A 를 뭐 를 꺼내볼게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리스트를 수정과 삭제를 할 리스트 안에서는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리스트 값 수정하는 방법 먼저 배워볼게요 수정하는 방법은 A 일단 A를 1,2,3 정해놨죠 그럼 A에서 2 B 는 4 정해볼게요 두 번째 숫자가 4라고 세 번째 숫자가 4죠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A를 딱 그러면 A를 딱 해보면 1,2,4 바꾼데로 1,2,4가 나오죠 리스트 요소를 삭제도 할 수 있다 했죠 삭제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A 그래서 A는 1,2,3 정해놨죠 그다음에 D,L이 딜리트거든요 딜리트 A A에서 2번째 숫자를 없애라 없애라 그러면 여기서 A를 조금 해보면 1,4가 나오죠 얌전히 닐 самом 2,4 에서 2 4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